양달이요? 아 아까 홍시가 언니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군데 대체 나한테. 연기하지마. 다 알고 있으니까. 어쩐지 이상했어. 홍시가 너 무서워하고 피할 때부터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연기를 했다고 그래요?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요. 끝까지 발때말샘이야? 그래. 양달이가 어떤 연인지 내가 똑똑히 설명해주지. 애인이었던 기찬이 배신하고 캐모마일 훔쳐건 나쁜 년. 사중표도 사고 내고 도망쳐서 죄 없는 억울한 사람을 죽인 못된 년. 아무것도 모르는 홍시 갖다 버리고 협박한 천하이 죽일 년. 그게 바로 너잖아. 캐모... 뭐라고요? 교통사고는 또 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정신 차려야 민들레 씨. 그날 니가 사고만 안 냈어도 죄 없이 억울한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 넌 살인자야. 이 악마! 죽어! 이 악랄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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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눈앞에 사친 거야? 어? 홍시야 너 빨리 올라가 있어. 야 너 쇼 하지 마. 임신 아닌 거 다 알거든? 아! 민들레 너 입 닥쳐? 애꼬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임신한 여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두통약에 술까지 퍼마셔? 회장님 얘가 먹는 약 제가 약국에 알아봤어요. 임산부가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약이래요. 얘 임신 아니에요. 아! 아! 그럼 생기지도 않은 아이가 유산됐다는 건가?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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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고해산부인과로 가주세요. 꼭 거기로 가야 돼요. 내 말 안 들려요? 고해산부인과로 가달라니까? 당신들 누구야? 당신들 구급대원 아니지? 차 세워! 나 내릴 거야! 차 세워! 조용히 좀 가지! 어! 아! 아! 뭐하는 거야! 차 세워! 차 세우라고! 안 놔? 차 세워! 네 말 있어. 고급차가. 이거 놔! 아! 안 돼! 어서 와. 이렇게 제 발로 고급차에 탈 줄 몰라. 내 양다리. 역시 미키 전호였어. 산부인과가 아니라 실망한 건 아니지? 어차피 없는 아기를 지울 수는 없잖아? 대신 애초에 우리가 하려던 수술을 하는 건 어때? 미국까지 갈 것 없이 여기서 어때? 좋은 생각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 우리 아가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니. 조용히 데리고 와. 두 눈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아가 그럼 수술실에서 만나. 아버님. 아버님이 여기 어떻게 해. 뻔뻔한 건. 감히 나를 기만하고 우리 가져와. 고급차의 성격을 농략해? 이 아이가 진짜 제 딸 세라 박입니다. 양다리. 언제까지 날 속일 착장이었어? 내가 네 거짓말에 끝까지 당한 줄 알았어? 그럼 지금까지 빅기정을 도와줬던 사람이 아버님이었어요? 그럼 그때 그 구두가. 끌고 가. 아버님. 아버님 제발 좀 들어보세요. 저 여자 말 믿으면 안 돼요 아버님. 저는 억울해요 아버님. 시작해. 네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당장이라도 세라박 이름 돌려드릴게요. 다시는 안 쓸게요 정말이요. 네가 세라박 이름으로 저지른 죄는 용서 못해. 넌 신분 상승을 위해 내 딸 이름을 멋대로 이용하고 더럽히고 망가뜨렸어. 그걸 어떻게 용서해. 뭐해 시작하라니까. 어 안돼. 말해 왜 하필 세라 이름을 훔쳤어 왜 그랬어. 세라박 아가씨가.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요. 대구의 같은 집에서 공주처럼 좋은 옷 입고. 사람 버리면서. 딱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가난에 찐을려서 산 게 한이었고. 평생 알타가 죽은 엄마도 미웠고. 택시기사 양 아빠도 싫었고. 마사지 자면서 비겁하게 사는 것도 진짜만이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내 딸을 식물인간 만들고 도망쳐서 감히 세라박 이름으로 산 거야? 네가 세라 이름으로 지은 죄가 어떤 건지 죄다 밝혀. 세라박 이름과 스펙으로 공룡그룹에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바로 팀장 자리에 앉혀줬고.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니까 다시 태어난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래서. 공룡그룹 아녀가 결혼할 꿈을 꿨어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짜 가족을 만들어서 결혼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기정 사모님이 찾아왔고. 모든 게 들통날까 봐 임시됐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야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가짜 임시까지 했단 말이야? 발직한 것. 지금껏 들통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네가 평생 누릴 행운은 다 써버린 거야.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끝까지 그 집에서 무사할 줄 알았니? 그 집 가서 다 밝힐게요. 내가 가짜 임신한 거 가짜 이름인 거 다 밝힐게요. 그러니까 눈마침.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매할 기회는 줘야겠지? 풀어줘. 정말 살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네 가짓께 어떻게 어떻게 깜찍하게 우릴 속여. 네가 양다리였다고? 세라박이 아니라 양다리?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동안 네 가면 노래에 우리 가족이 다 속아주니까 재밌었니?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날마다 괴로웠어요. 누가 네 아버님이야? 양다리 내 며느리 아니야? 지금 이 순간부터 너가 우리 남이야? 지금까지 내가 네 실체를 알면서 밝히지 않았던 건 네 스스로 상위 결혼인 걸 자백하게 만들 생각이었어. 안 돼요 아버님. 저 세준 씨 진짜 사랑해요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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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갖자. 집안도 갖자. 학벌도 갖자. 임신도 갖자. 너한테 진짜라는 게 있긴 한 거야? 그래놓고 뻔뻔하게 나랑 세준이를 갖고 놀아? 구로 미용학원에서 네 사진 봤을 때부터 의심 못한 게 내 천취한이야. 이 나쁜 년아. 우리 세준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내 이 아들이 인생 물어내란 말이야 이 나쁜 년. 그만해. 어차피 믿은 적도 없으니 속은 것도 없어. 처음부터 남이었고 이대로 헤어지면 그뿐이야. 그만 가자고. 세준 씨. 세준 씨 이대로 다 버릴 거 아니지? 우리 부부잖아. 나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부부? 난 당신이랑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너 그거 아니? 넌 우리 집 도우미로 살지도 못해. 미쓰린 적어도 이 이름 속자 속이진 않았어. 새 주인은 나왔고. 넌 그것조차 없잖아. 이 기정. 이제 속이 시원해.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였어? 알아 네 마음. 원래 어렵게 가진 걸 한순간에 뺏겨버리는 게 제일 황당하고 열받는 일이지. 근데 어쩌겠어. 이 모든 게 다 네 게 아닌데. 내 말대로 결혼이라도 안 했으면 이런 이런 비참한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니야. 다 네가 선택한 거니 후회는 안 하겠지?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도 세라 밖도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근데 어쩌지? 이미 내 딸은 죽었는데. 뭐? 네가 날 죽이려고 했던 그날.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세라가 자살을 했다고. 엄마한테 남긴 편지가 하나 있더군. 그 가엾은 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음을 선택한 그 순간에도 나한테 너를 부탁하고 갔을까? 부탁? 아까 네 눈에 넣은 그 아니야. 우리 세라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앞으로 험한 꼴 보면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게 축복이지 않을까 해서. 어때? 우리 세라가 남긴 선물 마음에 들어? 명심해. 넌 평생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안 돼. 네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부디. 내 얼굴이 보여야 할 텐데 말이야. 여기 어디라고 뻔뻔하게 그 얼굴을 다시 들이밀어. 당장 나가. 나갈 땐 나가더라도 제 짐은 챙겨가지고 나가야죠. 니 짐이 어딨어?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못 가지나가. 당연히 세라박 이름으로 챙긴 건 다 토해내고 가야지. 이 옷이랑 가방 다 내가 사준 거잖아. 벗어 당장. 죽자야 미자야. 나와서 예보 산사태 뒤져. 네. 놔. 아 뭐하는 거야. 놔. 잠깐. 잠깐. 너 이제 도둑질까지 해? 내놔요. 이건 내 거예요. 니 건 아무것도 없어. 이 거지 같은 게 어디다 숟가락을 내밀어? 왜 이렇게. 너 당장 꺼져. 너한테는 이 물바가지도 아깝지만 양심이라도 씻고 가라고 내가 쏴준 거야. 어?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야 구세경. 너 왜 보고만 있어. 다 니가 시킨 거잖아. 신분 세탁도 니가 해준 거고. 진짜 세라박처럼 보여야 된다면서 교육까지 해준 게 누군지. 야 양다리.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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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쁜 녀. 이 나쁜 녀. 내 새끼 니가 죽였지. 너 아니였으면 내 새끼 그렇게 안 죽였어. 깜짝같아. 내 새끼 살려야 돼. 내 새끼 살려야 돼. 내 새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누굴 죽여. 양다리. 너 맞잖아. 천하람 교통사고. 니가 낸 거 다 알고 있거든.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생 사람 잡지 마. 생 사람.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너 발빼말참이야. 택시 운전석에서 내리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울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잖아. 난 운전한 적 없어.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 있으면 가지고 와. 그러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가줄 테니까. 내가 그 증거 가져올게. 이 세상에 완전한 범죄는 없어. 지나가는 새 기어가는 개미라도 봤을 거야. 니가 좋아하는 그 증거 갖고 올 테니까 도망칠 생각 말고 딱 기다려. 그럼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개모마이를 훔쳐왔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아버지셨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제 탓이라는 거예요? 개모마이를 훔친 것하고 세준이 결혼 묵인한 건 달라. 너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다 가. 네. 그러자 나도 그러려고 했어요. 회장님 보필하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한다고 하고 이제야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오 기사님이 뭘 보낸 거지? 뭐야? 갑자기 이걸 왜 보냈대? 죄송합니다. 잠시 전화 좀. 그러세요. 사파이어 세트들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왜 갑자기 브로치를 보냈어요? 이건 내가 오비사님한테 준 거잖아요. 제가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한테 퀵으로 보냈잖아요. 여기 오비사님 이름 써. 뭐야. 숫자가 없잖아. 이게 가짜인데? 설마 민들레 짓이야? 분명히 민들레 짓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내가 시켰다. 드디어 브로치 주인을 찾았네? 뭐? 난 여태껏 미쓰리 주변 인물인 줄 알았는데 회장님 측근인지 몰랐는걸? 그날 계곡에 왔었죠? 왜 왔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쓰리가 나 죽이라고 시켰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구세경. 어딜 들어와? 당장 나가. 아휴 술. 술 마셨어? 지금 나한테 술 주장하러 온 거야? 나 외출해야 돼. 어디서 나가라니까? 주장하러 온 거 아니고 나한테 부탁하러 온 거야. 김은혜. 너 우리 용하 선생님으로 다시 와주면 안 돼?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무리 술 정신이라도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나가. 네가 그랬지? 나 같은 건 네가 일부러 복수 안 해도 어떻게든 벌받게 될 거라고. 알아듣게 얘기해. 나 유방암이래? 나 유방암이래? 수술도 항암치료도 불가능한 유방암 말기? 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아님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내가 죽을지 모른대. 시안부? 응. 그걸 그렇게 모르나? 곧 죽는데 이 구세경이. 네 말이 맞았어 김은혁. 나 벌받나 봐. 어머 은혁이 왔나 보다. 문 열렸어 빨리 와. 우리 삼겹살 다 먹어간다. 제가 나가볼게요. 이 놈은 기집애 왜 이제 오는 거야. 혼자만 다이어트하나 봐. 이거 먹기 싫어서. 아 이게 무슨 소리야. 호시 소리 아니야? 홍시야. 홍시야. 야 담배님. 담배님. 뭐야. 야 홍시야. 아우 양다리 났으면. 아우 양다리 양다리가 우리 홍시 내리고 사라지면 어떻게 해. 용아 아빠가 화재사건 이후로 날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했어. 이제 내 마음대로 용아 만나지도 못해. 김은양.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희 아름이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우리 용아 좀. 맡아주면 안 될까? 우리 용아 좀 부탁하자. 말같이 또 한소리 집어치워. 나 너 같은 애한테 우리 아름이 안 맡겨. 그러니까 네 아들 네가 살아서 챙겨. 너 독한 년이잖아. 사람 목숨도 하찮게 생각하는 네가 그깟 암 따위에 지겠어? 저승사사를 매수하든 염라대왕을 협박하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네 아들 네가 챙기라고. 용아만 맡아달라는 거 아니야. 조한승도 같이 데려가. 너네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잖아. 내가 다 죽였다고. 내 남편도 아이도 전부 다. 김은양.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면. 김은양 네가 이겼어. 지옥길이라도 편하게 가고 싶어서 머리 쓰는 모양인데. 더 이상 네 인생에 나 끌어들이지 마. 용아하고 조한승이고 이미 다 잊었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가. 다신 찾아오지 마. 나 홍시 언니예요. 홍시 내가 데리고 있어요. 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미쳤니? 네가 무슨 언니야? 우리 홍시 어딨어? 너 이거 엄연히 납치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데려와 일로와. 납치라뇨? 내 동생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납치래? 동생? 이게 뭔 개소리야? 너 어디야? 너 내 새끼 털끝 하나만 건드려봐. 내가 너 공법이 아니라 제 뿜을 먹이고 말 테니까. 너 가만 안 둬? 이 나쁜년! 나쁜년은 민들레죠. 그러게 왜 지 맘대로 남의 인생을 휘저고 다녀. 나 민들레 때문에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양다린 거 밝혀져서 가족이고 뭐고 다 잃었다고. 야! 양다린! 어 그래 민들레. 내 동생 찾기 해줘서 진짜 고마워. 알다시피 내가 맨몸으로 쫓겨나서 돈도 못도 아무것도 없거든. 홍시가 그렇게 걱정되면 이번 주까지 나랑 홍시랑 살집 하나만 마련해줘. 이 어린 걸 데리고 노숙을 할 수는 없잖아? 이 또라이가 무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리고 회장님께 이 사실 알리기만 해봐. 그땐 홍시 데리고 당신들이 평생 못 찾을 곳으로 숨어버릴 거니까. 기찬 씨 여긴 웬일이에요? 양다리 여기 왔죠? 네? 아 다리를 왜 여기서 찾아요? 그때 말했잖아요 다리 외국 갔다고. 아 거짓말하지 마요. 외국 안 간 거 다 알고 왔으니까. 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야 홍시야! 나가라고! 빨리! 다리야 방금 설기찬 찾아왔었어. 뭐? 어떻게 알고? 그냥 넘겨주겠지 뭐. 아직도 가게 앞에서 문 두드리고 난리야. 기찬 오빠? 어딜 가? 언니 나 좀 보내줘.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건 다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언니가 언니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언니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무서워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언니 이름 왜 얘기했어? 왜! 너한테 이제 나밖에 없어. 너 앞으로 나랑 평생 같이 살아야 돼. 어쩌라고 그래. 내가 곧 먹은 거 같은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너 내 도움 받아서 미용실 자리 잡고 편하게 잘 살았잖아. 이제 네가 나 도와줄 때야. 일주일만 여기서 신세 질게. 설기찬 또 찾아오면 절대 모른다고 잡았대. 알았지? 양다리 여기로 들어오게 하세요. 다 같이 같이 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건 또? 아니 그 악마 같은 년에 내가 한 잔에 살라고? 내가 그녀 죽여버릴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재일 오빠 죽게 하는 원수랑 어떻게 하는지 배. 잘 생각해보세요. 양다리처럼 그렇게 위험한 년을 밖에 막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돼요. 적은 가까이에 두고 감시해야죠. 그리고 양다리 벌받게 하려면 결정적인 증거 잡아야 돼요. 둘레 언니 말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우리가 계속 옆에 붙어있어야 홍 씨한테 해코지도 못할 거예요. 일단 다시 전화 오면 홍 씨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집 구해준다고. 영상 다 지웠다고 했잖아. 우리 어머니 순진하신 것 좀 봐. 그 말을 믿었어요? 내 마지막 밥 줄이고 목숨 줄인데 그렇게 쉽게 없앨 수는 없죠. 원하는 게 뭐야 양다리? 내 보석들이랑 가방 옷들 죄다 싸서 갖고 나오세요. 장소는 문자로 남길게요. 늦으면 곤란한 일 생길지도 몰라요. 웬 컴팩트야? 다리콘가? 뭐지 이건? 이건 다리랑 양아버지인데. 미쳤어 이걸 왜 갖고 있어. 엄마 우리 예쁜 애기들 잘 지키고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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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어디 간 거야?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이거. 엄마. 여기 있던 그 사파이어 보석들 그 파란색 그 빤짝빤짝거리는 거 못 봤어 엄마? 어? 어떡해. 어떡해. 뭐야. 저거 오비사 차 아니야? 어? 오비사. 아? 어? 어떡해. 딜라 씨. 우리 어떡해. 사파이어 보석 그거 다 없어졌어. 엄마를 유골하면 털렸단 말이야. 역시 제 생각해주는 건 어머님밖에 없네요. 어머니 소리 집어차 이 여우 같은 거. 사기꾼 주제에 네가 감히 날 협박해? 언제까지 그걸로 날 괴롭힐 거야? 내가 계속 당해줄 것 같아? 안 당하면요? 어머님 목숨줄은 제가 쥐고 있는데요? 어머님이랑 저 평생 같이 가야죠. 어머님은 절대 저 못 버리세요. 우린 같은 배를 탔다고 몇 번을 말해요. 차라리 물에 빠져 죽고 말지. 너랑 한 배 탈 일 없어. 저 그 집 다시 들어갈 거예요. 어딜 들어와? 두고 보세요. 제가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럼 그때까지 부디 몸조심하시고 잘 버티세요 어머님. 저게 또 무슨 꿍꿍이야? 지가 대체 뭔 수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야. 저런 뻔뻔하냐. 여보세요? 나 홍시 언니예요. 어떡해. 집은 마련했어요? 벌써 구했다고요? 나보고 이 집구석에서 같이 살라고? 장난해? 장난해 네가 쳤잖아! 재워준다고 할 때 군소리 말고 들어와서 쳐 살아. 너 같은 악마랑 같이 살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우리 홍시 위해서 참아주는 거야 우리가 기꺼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들이랑 같이 살아? 안 살면 너 갈 데도 없잖아. 우리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거든? 우리가 널 뭘 믿고 홍시를 맡겨? 사기꾼의 살인범한테! 착각하지 마. 홍시 내 동생이야. 당신들이 맡기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야. 딱 걸렸어. 너 얼굴 내가 다 찍었어.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알지? 내 SNS 팔로우 수가 상당하거든. 동생 괴롭히고 버린 주제에 동생 이용해 삥 뜯는 여자라고 얼굴 올리면 너 오늘부로 사랑 단절하든 얼굴 뜯어 고치든 중대 결심해야 될걸? 이제 끝났어. 자세여 찍어 많이 찍어. 여기 오세요. 지워 야 너 몇 살이야? 천냐 너 지금? 아 진짜 많다. 어서 오세요. 응 내 친구야 친구. 신경 쓸 거 없어요. 버리라 따위라. 자자 씨. 응 신경 쓸 거 없어요. 홍시야. 기찬 오빠 오빠. 미션 완료. 암게가. 난 아무래도 이 레게 스타일보다는 힙합 스타일이고 예. 예예 힙합 예. 너 친구 똑바로 사귀어 확. 야 이게 와. 당장 보석들 가져와. 뭐? 니가 오비서 시켜서 가져간 거 다 알아. 당장 가져오라고. 뭐야. 오비서가 제대로 찾았나 보네. 아 보석이라니. 그걸 왜 나한테 찾아. 그만하시죠. 세준아. 더 이상 우리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민들레 씨 아직 아버지랑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집 일에 관여하는 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야 구세준. 네가 니네 엄마를 모르나 본데. 내가 신경 쓰기 싫어서 여태까지 참았는데. 오늘 보니 도가 지나치시네요.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야 구세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 이거냐? 네가 네 엄마를 몰라서 그래. 네가 정말 할머니 좋아했으면 이러면 안 되지. 그나저나 그 보석들 다 뺏겨서 어떡해. 이제 다 끝나봤는데 정말. 오비서님. 사빠의 보석들 잘 빼돌린 거예요? 성공했으면 저한테 빨리 알려줬어야죠. 그게 뭔 소리예요? 유골하면 보석이 없다니. 그럼 보석이 어디로 간 거예요? 민들레는 잃어버렸다는데? 어 이거. 이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어떡해? 왕사모님 사장이요? 구필수처럼 게으른 인간이 왕사모님을 보러 매일 갈 리가 없는데. 회장님이 날 사당 출입금지를 시켜놨으니까. 어쩜 거기다가 뭔가 숨겨놨을지도 몰라요. 아! 유골함. 설마 거기 있는 건가? 유골함이요? 네. 전에 보니까 유골함이 비어 있었어요. 어쩜 쉽게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할머니 사당?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거 니네 엄마 죄 밝힐 증거야. 뭔지는 알고 주는 거야? 당신 좋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할머니 나쁜 짓 안 했다는 증거가 된 데서. 그래서 주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우리 할머니의 민들레 씨 아니라 그 누구도 해칠 뿐 아니에요. 다신 뺏기지 않게 잘 챙겨요. 암튼 고마워.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거야?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건 무슨 열쇠죠? 케이스 안에 있는데. 이거 이 상자 니네 엄마가 스토크한테 준 건데? 이거 무슨 열쇠야? 근데 CCTV를 확인했더니 데려간 사람이 설기찬이었어. 어? 몰래 숨어 들어왔더라고. 네가 여기 왔을 줄 알았나 봐. 미치겠네 진짜. 근데 너 그 사고 영상은 왜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얼마나 놀랍게 해. 사고 영상이라네. 그게 무슨 말이야? SD카드에 있는 거 있잖아. 네가 택시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게 찍힌 거 보니 블랙박스 영상 같던데? 블랙박스? 그게 어딨는데? 아까 홍시가 갖고 있던 컴팩트 안에 있었어. 난 네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컴팩트? 아니야. 달현이 맞잖아. 왜 아니래? 아빠가 울려주더라고. 그럼 그때 주려고 했었던 게 설마 블랙박스 영상이었어? 지금껏 그때 사고 영상이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홍시 손해? 미쳤어. 아 미쳤어. 홍시랑 같이 살겠다고요? 이 집에서. 아니 아까는 못 산다고 난리 치더니 갑자기 왜 맘이 바뀐 거야? 못 살 거 없잖아요. 우리 홍시도 여기 있는데. 홍시야. 언니 왔어. 저 안에 SD카드가 있다는 거지? 내가 사고 내던 블랙박스 영상이. 유방아 말기 판정 받았대요. 용아가 엄마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환승 씨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구세경이 자기 입으로는 절대 얘기할 리 없으니까. 들레어 언니 말로는 회장님하고도 싸워서 집도 나온 모양이던데. 환승 씨가 용아만 좀 도와줘요. 그렇게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이 왜 바보같이 자기 몸갈이 하나 못해서. 후회할 일 만들지 않았으면 해요. 용아를 위해서도 구세경을 위해서도. 제가 만들어준 열쇠예요. 이거 어디서 놨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열쇠인데요? 우리 집 다락방 열쇠요. 다락방? 뭔데요 그게? 당신 형하고 그 여자가 만난 모든 기록이에요. 이걸 남겨놨었네. 이거 뭐지? 나 좀 숨겨줘. 걸리면 우리 다 끝이야. 민들레를 죽이라니까 왜 일을 이따위로 한 거야? 네가 민들레랑 제발 회장이 결혼한다고 날 부치겠잖아. 이제 와서 모른 척 하는 거야? 사군자 씨? 그럼 실수하지 말고 민들레를 치웠어야지. 자, 이거면 충분하겠지? 사빠야 맞지? 이거 줄 테니까 경찰한테 들키지 않게 어디든 숨어 있어. 아, 못자게도 쓸모없는 늙은이 하나 죽여놓고 이런 값비싼 보석을 손에 쥐었으면 당신 완전히 오늘 땡잡아. 이게 와, 이 미친. 어떻게,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어, 누나 씨. 보석들은 다 찾은 거야? 진짜 이거 확인했고? 하, 다행이다. 아니, 그러면 이거 어디다 숨겨놓지? 어? 옥상? 아, 들레 씨네 집 옥상 안전해? 그래, 그럼 못 참게 단단히 숨겨놔. 알았지? 어? 아! 윗! 밴들레? 뭐 때문에 이 밤중에 쥐새끼처럼 여기 온 거야? 아님 우리 엄마한테 용서라도 빌려고 온 거야? 뭔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스토커 사주해서 우리 엄마 죽였잖아. 근데 그게 잘못이 아니야? 모든 게 왕사모님 짓이라고 발빼맞는 널 보면서 어떻게 하면 네 죄값을 치르게 할까?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됐어. 니 단독 범행이라는 걸 스토커가 남기고 간 확실한 증거 찾았거든.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남았나 보지? 어? 스토커? 그래 니가 고용한 스토커. 그 사람도 미리 알았던 거지. 언젠간 니 손에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뭔 소리라는 짓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우리 엄마. 나 죽음 따위 무섭지 않아. 스토커하고도 벼랑에 굴러떨어진 나야. 우리 엄마 죽음 밝힐 수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용서 빌고 죄값 치러. 그게 니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아니. 난 잘못 없어. 난 모르는 일이야. 내가 한 짓 아니라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게와. 인정한 니가 아니지. 그래. 오늘 여기가 니 무덤이 될 거다 이 나쁜 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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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